취하겠다 이거 화면 어떻게 돌려? 인사하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브이로그를 받게 된 윤종성입니다 저희 밥을 먹으러 왔는데요 뭐 드십니까? 요기씨 메뉴 소개를 한번 저는 이제 간식이 그리울 것 같기 때문에 김치찌개와 우동을 선택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삼민이 형 저희 일본 가는데 돈까스나 우동 맞습니까? 응 맛있어 맞죠 일본 가기 전에 이제 일본 음식으로 한번 식사를 한번 준비하고 밥을 먹고 이제 이제 어디 가지 우리? 고아파 공항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롤스톱 여기 어떤 향 좋아해? 남한은 확보한 기준이 없어 저는 상추는 잘 몰라 아 모공모공 모공 니 모공 니 모공 니 모공 모공 이거 모공 어 안녕하세요 태호 형 안녕하세요 태호 형 안녕하세요 태호 형 롤스틱이야? 네 찍어 우리 151키로 찍어 151키로 자완파이어 불러 박지호 선수 도망가지 마시고요 어디 가세요 어디 가세요 가만 파이오 블루는 안 찍어도 된다는 거야? 루이비통 보러 갑니다. 루이비통! 126kg 어메가 들어갈래? 여기 뭔데요? 157kg 사주겠지. 지효 형 쏘나? 놀아. 더 많잖아. 루이비통 찍어. 희이 형도 데뷔는데. 구수주 하나야 진짜. 나 살 건데 내가 왜 나와? 찍으면 안 되나 내가? 봐. 제가요. 혜자 선물은 누구 하는 거야? 부모님 선물을 와... 야 효자다 효자 부모님 선물을 행복이네 이거 아주 야 부모님 선물까지 이렇게 샀어? 크로마 선물입니다 와 이렇게 보면 진짜 피지컬들이 상당하시네요 세 명이서 한 번 걸어놓은 거 딱 찍으면 진짜 멋있을 것 같다 태풍 신장 192 와... 두 명이야 빛이 좋은데? 와 스트로빛이 좋은데? 너 재밌어 저희는 뭐예요? 우리는... 저희는 난쟁이에요? 우리는... 평균 신장 177 실력으로 승부 온다 오케이 너 저희가 사회에 나가면 작은 키는 아니잖아 난 딱 평균 키야 키는 지하철 탔을 때 그거 아는 거 알지? 사람들이 내 밑에 있나? 밑에 있나? 쫙 지나가면서 이렇게 키 한 번 싹 보고 근데 스타벅스 들고 탈 수 있나? 들고 타잖아 아 마셔야지 그 전에 다 무사 때려 톨로 해 율기가 산다는데 마셔야지 그러니까 빨리 가자 북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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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은 끝에 츄 라고 말해야 된대 츄? 어 츄 이렇게 러닝맨 나오잖아 하이 츄 이러잖아 와 츄 이렇게요? 응 가서 먹을 수 있을까? 아 여기 있어 지금 잠시만 없어요 20분 남았어요 20분 만에 드링킹? 나는 자몽화니 블랙 트윙 다 톨 사이즈 이거야? 예 톨? 톨로 아시죠 아 톨? 톨? 그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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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입니다 그란데 말입니까 그란데 말입니까 저는 편집해주세요 머리는 뭐죠? 네? 머리는 왜 그러죠? 요즘 유행하는 스타일 요즘 유행하는 곳인데 약간 태무 태무 박세로이 혹시 미용실 어디 다니시나요? 저희 집 앞이요 들고 쉽지 않네 서울에 자를 때는 서울에 아무거나 프라이빗 콤바로 추천할게 오케이 한번 데리고 와주세요 응 아 맞다 시라카가 시라카가 내 업사 올린 거 봤어? 어디에요? 내 업사에다가 나도 나도 하나 해야겠어 짜잔 정답이 있네 갤러리 대방출 취침하고 있는 김동주 와 이거 봤어? 이거 어떤 사람한테 보내줬거든? 이건 아니잖아 가만하지? 담임아 미안 참을 수 없어 아 이거 이거 보여줘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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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유유유유유유유유유유유 아 메그네일 하하하하하하 이 소리 몇 번이야? 하하하하하하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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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갤러리 대방출 하고 있어 이 귀여운 동건이 우리 택연이 와우 잘 바라네 재밌는 거 없나? 아 머리를 자르고 이제 자기가 잘생겼다고 거울 보고 있는 김택연 하하하하 인종성 인종성 춤추는 거 보여드려야겠다 아 임종성 아 여기 있다 아 보이지 마 이거 아 야 야 안 돼 안 돼 아 여기 내 폴을 줄었다 여기까지 여기까지 1년이나 지나는 건데 올해 신인도 할 거 아니야 동건이보다 춤 잘 추는 없지 않을까? 동건이가 잘 추죠 이제 너가 들을래? 네 따봉! 형 진짜 형 분량 다 뽑았다 맛있어요? 응 맛있다 형 스타벅스 뭐 제일 좋아해요? 자몽을 싫어하거든? 자몽은 블랙티즈 좋아해 그것도 맛있잖아 고구마 고구마 말랭이 아 동선아 너는 뭐 제일 좋아해? 스타벅스? 응 비자민트티 벤티 비자민트티 벤티 아 요즘 비행기 타네 신발 벚꽃 타야 된다 벚꽃 타야 된다 발냄새 날 거 같은데 화장실 갔다 왔어? 우리 아까 비행기 화장실 인형으로 보러 왔어 아니 일본엔 일본 가는 것도 없어 없어 똑같은 비행기 아니에요? 똑같은 것도 없어 제주도 가는 것도 없어요? 아니 아까 근데 진짜 팬분들께서 다 신발 벚꽃 타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근데 너한테만 그래? 정말 저한테 계속 그러시는데? 뭐 놀리는 맛이 재밌는 거 같아 뭐 저희만 나온 거 아니야? 그니까 이제 조금 여기? 먹이를 찾아 산기슭을 어슬렁거리는 한계명을 보니깁니다 짐승의 썩은 고기만을 찾아다니는 도망가자 도망가자 어깨 내려라 내려라 도망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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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래요 도망가자 카메라 했다고 좀 달라진다 도망가자 우리 지금 만나 이동건 당장 만나 근데 경곤아 이거 너한테 찍으라고 처음에 줬어 근데 우리가 찍고 있잖아 계속 너 미존 영롱이라야 진짜야 진짜야 나도 치우고 싶사할 때 거짓말 잘 못했고 아 치우고 싶사했는데 런쥬이랑 저랑 치우파바라 그래가지고 밥 못 먹을 뻔했어요 이거 아 어디 누워서? 몰라 우리 치우고 싶사 논제 해버려가지고 들어가서 먹었어? 짬뽕 먹었습니다 진짜 좋아 짬뽕 먹었습니다 어? 손 뭐야? 어? 손 뭐야?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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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열심히하나 한 살 우와 야구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 테니스 치잖아요 테니스 테니스? 탁구도 치죠? 말을 해도 아 유망주들 다른 사람들 많이 찍어야 되는데 도망가자 와우 독성 아 2 al 와 멋있다 imposible 비즈니스 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 다리까지 다리까지 하하하핳 으핳 Ф 신호 아 예쁘게 안 하나요? 예쁘게 했는데 너무 안 찍혔어요 꼭 respiratory 저거 다 해놓고 내가 하면 뭐라 그래 다 찍혔다고 한번 보실까요? 김동류씨 혹시 그 MVP 타면 왜 항상 사진 찍을 때 귀여운 척 하면서 찍는거죠? 습관이라 한번 해주세요 여기다 한번 해주세요 한번 하려고 그냥 꼽아야 돼 같이 할겁니다 일단 엄청 생겼다 골장각도 찍어줄게 더 응 김동류씨 아까 보니까 팬이 많던데 인기의 비결은? 모르겠네 우리 예쁘겠는데 사진 좀 다시 찍어야 될 거 같아 여기가 첫 홀드 타툰 수송 안 나왔는데요? 정수 형은 좀 잘생겼는데? 머리가 멋있잖아 여기 조명이 좋은가? 머리가 멋있잖아 앞머리 빨간 일은 시그니처 머리라 건강한데요? 움직이 너무 멋있다 일본으로 갑시다 일본으로 렛츠고 빵 하면 도착해서 빵 타는거 여기죠? 여기 3명이서 하세요 일본으로 갑니다 하나 둘 셋 점프 도착해서 빵 해야 되는거 알죠? 윤준아 이거 알지? 점프하면 왜 다시 일본에 도착했는지 아 이거 너 점프 혼자 해 점프해 점프해 제가 점프하라고요? 어 혼자 응 여기서 그냥 점프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오케이 점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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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해요? 점프해야 돼 점프 알지? 그 일본 도착하는거 점프하는거 아 다했어 다했어 멋지죠? 네? 태환이랑 지원 태환이랑 지원 안했어 그러니까 오면 할게요 아 셋이 한다고 네 여기 이거 뺄 수도 있나? 응 와 신기하네 여기 너희 표타이 맛있었다 우리 하루 종일 찍었어 여기서 찍었어 오빠 한 90%인데? 진짜?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귀엽다 여기서 점프 우리 시인 다 했어 빨리 빨리 세라고 아 핸드폰 그만하고 쭉쭉 쭉 쭉 쭉쭉 빨리 서 빨리 서 빨리 서 빨리 서 하나 둘 셋 넷 지내엉 산에 카도 바를 뭐가 핑 차동원 씨 고소해달라고 얘기하는 날 그때까지 잘 지내자 우리 감사합니다 형 저희 MG샷 한번 찍을거야? MG샷 요즘 트렌드 바뀌었어 반대로 백매장, 생배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키네? 시키네? 안녕하세요. 피핑크림입니다. 2군 투수주장 조재홍선수입니다. 마카롱은 제로 마카롱 없습니다. 그럴 바에는 안 먹죠. 다시 하겠습니다. 다시 없습니다. 정한 에이스 김무빈 선수. 우리 종성이 1군 데뷔 축하합니다. 율기 요즘 타격폼 미쳤습니다. 두 분이 참 멋있는 아우라가 있습니다. 최악에서요. 최악의 서울시즌이? 박지호선수 인터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역광이야. 저기로 가. 컴온 렛츠깃잇잇!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